와우의 뒤에서 위생관계법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국업조리직공무원 2020년 위생관계법교 기출문제보건 해설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6월 13일이었죠. 6월 13일 날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조리직시험 문제가 4개 교육청에서 시행을 됐습니다. 사실 아직 전 교육청이 시험을 다 치지는 않죠. 경남, 경북, 전남 그리고 충북 이렇게 네 지자체에서만 되는데 여담이긴 합니다만 서울이나 부산, 경기지역에 응시하고 싶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교육청이죠. 교육감의 재량판단선으로 모집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대효과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다 조리직시험을 많든 적든 일부라도 선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우리 수험생들, 여타 지역에서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상당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 조리직시험은 4개의 지자체 교육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은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이나 대구나 여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혹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민원을 자꾸 넣으십시오. 특히 대학생들, 졸업생들이 있죠. 젊은 친구들이 뭡니까. 조리직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조리직 일반 기업이나 일반 회사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조리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전공을 10분 살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 공직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죠. 민원을 제기하면 교육감들이 또 뭐이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원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면 당장은 선발할 예정이 없다면 이런 답변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 줄기차게 꾸준하게 하면 또 그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첫 시작하기 전에 여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여타 지역의 수험생들도 수험생들도 조리직 시험이 공식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꾸준히 좀 민원을 제기하시면 훨씬 더 기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주간이긴 하지만 전 지자체가 다 교육청에서 인원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리직도 아마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 말씀을 한 번 드렸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제가 보고 생각을 했냐면 지자체마다 교육청마다 문제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카페나 조리직 카페 조준사 카페에 보니까 그렇게 올려오신 분들도 있는데 공통 출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는 대신에 4개 지자체의 문제는 공통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치기는 경남에서 쳤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치기는 했지만 경북이나 전남이나 충북에서 응시하신 분들도 같은 문제로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시험 친 것은 B형입니다. 책형이 B책형과 D책형 두 가지였는데 책형은 문제의 배열이라든지 보기 순서만 약간 배열이 다를 뿐이지 문제는 똑같습니다. B책형과 D책형이 똑같은데 제가 받았던 문제집이 B책형이었기 때문에 B책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D책형을 받으셨던 분들은 순서라든지 보기 지문의 순서나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문제 자체가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조직시험은 문제가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일부 적어오기도 하고 외워오기도 하고 핵심적인 사람만 골라서 오고 그래서 전적으로 저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셨던 문제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의를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참 모순인 게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른데 이의 신청을 하라.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해설강의 듣고 채점하셨던 것하고 실제 문제하고 물론 그동안 작년 재작년도 제가 문제를 복원해가지고 했을 때 크게 큰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내려진 것이긴 하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기억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체크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차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자 출제 총평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출제 총평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수문 문제인데 대체로 무난하게 출제했다. 항상 강사들은 자기가 시험치고 오면 문제는 무난하게 출제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사실 체감 난이도라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무난하게 출제했다는 말이 상당히 좌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답이 보이는 문제들이 상당히 다수였죠. 대다수죠.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수업시간에 하는 표현으로 하면 정답이 손을 들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출제됐죠. 다만 조금 의외였던 게 새로운 영역에 출제된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있었죠. 이게 제가 카페에 조준사 카페에서도 제가 댓글로 글을 올려놓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 봤던 문제들 잘하고 계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사죠. 우리가 조리사하고 영양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봤죠. 그런데 영양사의 업무 범위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봤던 조문들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여러분들이 수험생들 대부분 다 시험치고 나서 카페에 있는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그 문제가 가장 1차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입에 오르는 문제였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계력가 같은 존재였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게 과거에는 식품위생법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파트였는데 이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독립돼 분가해 나가면서 작년, 재작년은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올까 말까 상당히 계력가 같은 존재였는데 이게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 평가들 중에서도 제일 논란이 많거나 논란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문제다. 기존에 문제에 비해 보지 못했던 문제를 접했기 때문에 다소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두 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여전히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죠.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지만 다만 올해 시험에서는 학교 급식법의 비중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추가가 됐죠. 총 다섯 문제입니다. 나중에 출제 영역을 한번 보게 되겠지만 다섯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리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곳들이 학교고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직접 접하게 되시는 적용받게 되는 법이 학교급식법이다 보니까 아마 학교급식법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보건법은 해마다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학교보건법 관련된 문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고 2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던 국민건강정진법과 국민영양관리법 중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은 3년 연속 계속 출제가 안 됐는데 국민건강정진법은 한 문제 개념 물어보는 거죠. 용어의 정의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영역에서 출제된 그 두 문제 이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그런데 우리가 또 평소 때 잘 무난히 다뤄왔던 문제들이죠. 비중은 약간씩 달라지긴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다뤄왔던 그 문제들이죠. 또 1번 문제는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320제 문제죠. 아마 곧 해설강의를 하면 제가 출처를 밝혀놓을 겁니다. 320제 몇 번 문제를 확인하시라 아마 그것도 표시가 될 것이고 여러분한테 제공될 자료는 복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까지 달아놓은 것 그리고 정답 그리고 우리가 교재에서 어디서 출제가 됐다 이런 것까지 아마 이 순서대로 파일로 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인데 보통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오고 나면 자기 책에서 100% 출제됐다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신데 구체적으로 출처를 잘 안 밝힙니다. 그런데 저는 나온 것은 솔직히 나왔다.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라. 솔직히 책이 없는 건 없다. 그래서 아까 했던 위생사 문제 이거는 제가 바로 표시해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온 건 그러니까 책이 없는 건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고려해서 보시고 그래서 기본 교재 핵심 요점 정리 그리고 올해 처음 시도했던 320제 문제들이죠. 320제 문제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기출 문제가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제가 복원했던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해서 중복해서 나오는 지문의 순서라든지 지문 한 선지 이런 것만 살짝살짝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기출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전체적인 출제 총평은 이 정도로 보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영역에 문제가 났으니까 공부의 범위를 확대시킬 것인가 제가 늘 수업생에 말씀을 드리지만 책에 없는 건 우리 책에 없는 건 다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 다 모른다. 그러면 그 내가 모르는 내 다 모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될 것인가. 그거는 항상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공부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싹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왔으니까 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공부 분량이 많아지거나 출제 범위가 넓어지거나 교제의 분량이 두꺼워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대신 이제 그 문제에 나왔던 문제 정도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한 번 보시고 내년에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그걸 보완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제 총평은 이 정도 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 보건문제 그리고 해설강의 정답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제 총평에 문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그죠. 출제 분석이죠. 출제 분석 아까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위생법이 총 14문제 14문제가 출제 됐죠. 순수하게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것은 12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가 공전의 작성보금 목적 영양사 조리사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들은 특이한 것들은 결격기한 특이하기보다 조금 여러분들의 지문이 정답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 영양사의 영업허가의 결격기관이죠. 결격기관 이 부분 문제가 다소 조금 질문을 왜냐하면 지문도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고 저도 그 문제를 복원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지문이 상당히 꽤 길고 전체적인 취지가 만만치 않았죠. 이 문제 정도가 조금 더 어려웠을 것이고 조리사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이니까 그대로 선지도 그대로 나왔죠. 심지어는 뭐입니까 마지막에 제가 5일 동안 했던 거기서도 연허 결격 조리사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 3년 연속 나오고 마지막에 5일 동안 한 문제씩 했던 거기서도 3일째 문제인가 3일째 문제였군요. 거기서 또 그대로 나왔죠. 기출문제들이죠. 그리고 식품 등 위생 등이 지어가는 기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다 기존의 기출문제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미 예상 문제 그리고 320여 문제 모의고사 문제 여기서 대부분 다 접했던 거죠. 접했던 문제 물론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교재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어려웠던 내용으로 문제를 잡으라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늘 봤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이거 물어보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식중독 발생 시 보고도 이상 다 기본적으로 늘 봤던 문제들이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대상식품 이게 사실 저 책에는 솔직히 책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총리령을 제가 예시를 하지를 않았는데 않았었는데 실제 이제 우리 학회 문제 이번에 이제 회사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회에서 냈던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 다수 그러니까 심지어는 선지에 그 지문에 있는 얘까지도 얘까지도 학회 문제에서 했던 것들이 또 몇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320제 하면서 교재에서는 그게 빠져있었는데 학회 문제에서 했다라고 해가지고 대상식품들 이거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320제 80 몇 번인가 확인하겠지만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응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보완을 해서 보시는 부분 이게 조금 더 카페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들어보니까 학생들한테 수험생들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웠던 문제로 평가되는 것고 나머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의 기준 그리고 임기 유역이 아니면 각종 숫자 문제들이 우리가 또 뒤에서 숫자 표지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두 가지 이게 특수문제로 볼 수 있죠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있는 위생사 업무범위 이게 아마 제일 여러분들한테 어려웠던 입길에 제일 많이 오르는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용도식품 특수용도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 분가에 나갔던 법에 있는 조합물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아까 우리 앞에 봤던 문제하고 결격기간 영업허가의 결격기간 적석판 이건 정답이 딱 바로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이 필요했던 특히 이 두 가지는 이건 사실 책에도 없고 이거는 법률 규정은 있었는데 법률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미뤄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교재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꼈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정지법 2년 연속 안 나오다가 한 문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죠 2조에 있는 조문 용어의 정의 파트죠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각 법에 있는 개념 정의는 다 중요하다 했는데 역시 정의에서 나왔었던 부분이죠 됐고요 국민영양관리법은 3년 연속 한 문제도 안 나왔고 학교 보험법은 해마다 꾸준히 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나오지 않고 올해는 신종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보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부 문제 학교급식부 문제는 꾸준히 한 서너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3년째 문제를 복원하고 있지만 올해의 문제가 제일 비중이 많죠 총 다섯 문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다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다만 다섯 문제다 대부분 다 우리가 뭐입니까 늘 봤던 기본적인 사안들이 되겠죠 그래서 식재료 그다음에 식단적 생신 고려사항 기본 개념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사항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고 평가됩니다 정답이 바로 보이지 않는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 문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의 기초 문제라든지 역시 320제 모의고사에서 늘 봤던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미 출제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열 서너 문제 정도까지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는 반면 한 서너 문제 늦게는 한 네다섯 문제 정도는 정답이 바로 나오진 않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 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보통 위생법규가 작년에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워가지고 작년에는 위생법규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국어나 국사나 지역마다 조금씩 사회나 이런 다른 과목들이 힘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보건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카트라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어나 국사는 오히려 쉽게 나와가지고 위생관계법규 여기 이제 또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일단은 위생관계법규는 굳이 이제 난이도를 따진다면 재작년에 너무 어렸던 부분 그리고 작년에 너무 쉬웠던 부분 그 딱 중간정도 중간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문제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쉽게 느껴지실 수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섯 문제 정도는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곧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감안해서 아마 그 다섯 문제가 위생관계의 고득점을 좌우로 하는 당락 문제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니까 일단 그 점을 출제 분석으로 살펴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문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위생관계 식품위생법상 식품 또는 식품청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죠 포인트는 공전이죠 공전을 작성한다 공전 우리가 사전이라고 했죠 리스트 사전처럼 쫙 작성되는데 이걸 작성해서 보급해야 되는 자 식품위생법에서 권한자 하면 잘 모르겠다 식품은 열애아홉은 뭐라고 했습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체장이죠 제가 받았던 문제집에서는 당장 4번으로 나와있죠 4번으로 나와있다 위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장 1번을 왜 질병관리본부장 했을까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장 본부장에서 청으로 성격이 됐죠 정은경 본부장이 늘 나온단 말이죠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 TV 보시다가 한 2시쯤 뭐야 질병관리본부장이 등장을 하니까 그걸 질문을 넣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만 어쨌든 질병관리 왜 하필이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않았을까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 질병관리본부장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면 모르겠지만 국민건강정진법이라든지 보건 관련되는 사안이면 모르겠지만 식품위생법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등장할 일은 별로 없죠 그것은 아니고 두 번째 식품산업협회장 그리고 세 번째 보건산업진흥원장 그럴 사항이 보이지만 정답이 워낙 4번이 뚜렷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식품위생법에서 잘 모르겠다 구원환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체장을 정답으로 찾으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지문이 실제 우리가 기출미지 예상문제에 보시면 기출미지 예상문제에서 보시면 이 내용 이거는 교재죠 교재에 보시면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올해 교재를 기준입니다 2020년 교재를 기준으로 페이지하고 제가 다 출처를 밝혀놨죠 거기 보면 여기 보니까 식약처장이 있는 것이고 식품산업협회 보호목지부장관이 있는데 우리가 320제도 보면 식품 등의 공전은 누가 작성 보고 받는가 지문이 5가인 것은 제가 학회 문제를 알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제 산업협회장도 나오죠 산업협회장도 나오죠 그리고 식약처장도 나오죠 보건산업진흥원장 나오죠 지문에서는 안 나왔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이 세 가지가 선지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제 그대로 등장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평소 때 학회 문제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정답은 쉽습니다 정답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대로 보면 보기나 선지를 보면 출전을 그렇게 밝혀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학회 문제집 사가지고 직접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미 그걸 다 활용을 해서 또 거기 보면 너무 전문적인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걸러가지고 걸른 다음에 320자나 모의고사에 제가 반영을 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수업만 충분히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굳이 문제집을 구입을 하거나 책도 아주 두껍습니다 또 두껍데 앞에 부분은 대부분 법령인데 우리 책 보다가 그 책 보면 상당히 산만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뭐 학회 문제가 비중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따로 뭐 구입을 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 수업 잘 들으시면 제가 최대한 걸러가지고 효율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분량을 줄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되겠죠 일단 1번 아주 쉬운 문제로 쉽게 출발합니다 2번 다음 중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거 아주 쉬운 문제이면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고대로죠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고대로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식재료 뭐입니까 이거였죠 거짓으로 농수는 원산지 표시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유전자 변형식품 농산물은 사용을 금지하는 건 아니죠 다만 거짓으로 축산물의 등급이죠 등급을 거짓으로 요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쉬운 문제죠 그러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는 사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죠 사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고 대신 뭐야 그걸 표시하고 통지하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을 금지하는 건 아니죠 대신 뭐야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들한테 알리고 급식할 때 표시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아기들 우리 어제 지난주에 우리 아기들 학교에서 나왔던 급식 통지서 그걸 봤더니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품 한 20개 정도 쫙 나열되고 각 식재료에 뭐 성분이 들어있는지 보다시피 완전 난수표처럼 어렵게 복잡하게 되어있던데 그래서 그거 사용은 가능하죠 다만 이제 이거는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그걸 이제 주의하라 일단 주의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사용 자체가 금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4번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교육청 문제였죠 작년 교육청 문제 그대로죠 원산지 표시 거짓 알레르기 2번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는 사용하면 안 된다 교육청 문제였죠 교육청에 났던 기출문제는 320제에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것이겠죠 보시면 똑같은 지문 그대로죠 이 지문이 다시 한 번 더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가 문제를 복원해왔기 때문에 공치사처럼 들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복원해가지고 그게 이제 누적이 될수록 수험생들은 와하기가 좋아 수험에 대비하기에 훨씬 더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겠죠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 이번 문제는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3번 볼까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따라 식당 작성 시 고려될 사안 이것도 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이고 모의고사에도 숱하게 봤던 거죠 뭐 전통식문화 개성발전 고려 가급적이면 단순한 종류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요거죠 단순한 종류가 하나 다양한 종류가 되죠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사용할 식품을 사용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이죠 작년에 가공식품에서 틀리게 나온 적인데 이번에는 맞죠 조리방법 다양하게 하라 이런 키워드를 하면 되죠 전통식문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아주 손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1번 2번 3번은 다 원만히 볼 수 있는 문제 기존의 문제들 특별히 설명이 더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순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교육청 문제 또 어디야죠 이건 문제의 지문의 선지를 살짝살짝 바꾸기는 했지만 뭐 그런 지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역시 320장에서 문제의 번호까지 다 표시해 줬으니까 꼭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이제 올해 합격권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굳이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수업 듣고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새롭게 이제 우리가 수험가에 진입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교재에서 제가 항상 출처를 다 밝혀놨죠 없는 건 솔직히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 잘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됐겠죠 3번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4번 식품위생법상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또 뭐 넓은 거죠 질적항상의 도모 정보제공 그리고 보건정진이죠 3번 식품의 기준과 규격의 설정 식품의 기준 규격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법의 목적에는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관련된 건 식약처장이 정하고 공전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뭐는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을 하고는 있으나 식품위생법의 목적에는 그 규정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가만히 있으므로 정답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보통 앞에서 늘 처음에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작년에도 목적 한 번 더 나왔죠 보건정진의 이바지 질향상 그리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있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정보제공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선지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다 오의고사에 대해서 봐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4번은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무난히 잘 갔는데 이제 5번부터 여러분들이 숨이 턱 바뀌죠 저도 여수께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조리사하고 우리가 영양사의 업무가 있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봤는데 뜬금없이 위생사죠 위생사 더군다나 식품위생법도 아니고 식품위생법도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이죠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하는 위생사죠 물론 위생사도 부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면제 조영위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는 교육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에 조리사는 빠져있지만 위생사는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사 업무 범위가 물론 위생관계법규니까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지만 물론 공중위생관리법도 아주 넓게 보면 위생관계법규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제 관행상 보통 암묵적으로 5법을 과목의 출제의 대상 범위로 삼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는 순간 저도 허걱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적중률 100%를 자랑했었는데 야 이건 적중률 100% 강사의 입장에서 적중률 100%를 자랑 못하게 생겼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쨌든 한번 프로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위생사 추론해보는 거죠 이건 너무 사후적인 사후약방문경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문이 왔다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이 지문은 개수형을 고르는 게 아니라 조합형이죠 조합형이기 때문에 평소 때 문제풀이 실시간 문제풀이 하면서 언급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럼 딱 보기를 보면 보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럼 보니까 기억, 니언, 기억, 니언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기억과 니언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는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제가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제가 풀었던 과정을 이러면 설명을 드립니다 지어낸 이야기 하나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저도 처음 봤던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어떤 추론 과정을 거칠까 그럼 기억 아니면 니언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되거나 틀린 지문이 될 것인데 가만히 보니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사니까 위생관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니언에 보니까 딱 뭐가 걸립니까 곤충인데 무해 곤충을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설치를 위로 가죠 쥐를 한자로 설치 위로 한 거죠 아니면 매개체라든지 목이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매개하는 매개체 곤충도 있죠 그거 관리하는 건 되는데 무해 곤충까지 위생사가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게 의심이 가지고 기억과 니언 중에 의심이 가는 지문을 감안해 봤더니 무해 곤충 아마 저처럼 생각하셔서 푸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해 곤충은 굳이 그걸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유해 곤충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언 두 가지 중에서는 일단 기억보다는 니언이 훨씬 더 틀렸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일단 1번과 3번 니언이 들어있는 2번과 4번은 탈락이 되는 거죠 2번과 4번은 탈락이 되고 보기는 기역 디겟 비업 기역 디역 리얼 비업 이렇게 두 가지 선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디겟은 쓰레기 분유 하수 그 밖의 폐기물 처리 위생사니까 위생관리가 되는 것이겠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생사 업무에 해당되는 것 기역이 됐기 때문에 디겟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리얼을 가만히 봤더니 리얼에서 결판이 나겠네요 리얼에서 보니까 공중위생영업소 이발소 미장원 이런 목욕탕 이런 데가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위생영업소가 되겠죠 또는 공중이용시설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딱 보니까 위생관리라는 말이 있으니까 리얼 이거는 위생사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얼은 맞아 리얼은 맞으니까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정답은 3번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보기가 출제하는 분들이 내면서 이걸 그냥 개수형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상당히 긴장될 문제였을 것인데 개수형이 아니라 뭐로 됐습니까 조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생관리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미염에 딱 보니까 보건 위생인데 이 말이 딱 눈에 그렇죠 미치지 않는 역량을 미치지 않는 것 역량을 미치지 않는 것은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이 실제로 그래서 조문을 제가 사후에 집에 와서 보건을 하고 정답 해설을 하면서 봤더니 위생에 역량을 미치지 않는 역량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미염은 틀린 지문 X가 되겠죠 X가 되겠고 비업, 식품, 식품 첨가음을 이어 관련된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와 관련된 역시 위생관리죠 그러니까 아마 문제를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객관식을 조금 이거는 평소 때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왠지 정답일 것 같은 지문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 이게 제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추론했던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수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지문을 긴장을 타고 봐야 되겠지만 마침 보니까 조합형이죠 그래서 기형, 기형 보고 한번 걸러내고 그러니까 이제 걸러내니까 나머지 지문들에서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문을 추론해 보니까 무해곤충 역량을 미치지 않는 이게 이제 말장난이죠 그래서 유해곤충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거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해설지 나가는 데 보면 이제 해설지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 위생사의 업무보인 다음 가쿠아가 때 아마 자료나간 파일 다운받는 파일에 남은 거기에 해설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리언과 위험을 제한 나머지 기역, 디겟, 리얼, 비역 그래서 정답은 보기 선지에서는 3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카페에 가서 보니까 3번을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디겟, 기역, 디겟, 리얼, 비역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문제를 처음 본 문제를 추론한 과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런 과정들은 아마 거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출제 센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출제 센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못 풀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좀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추론을 아예 손을 못 댈 정도로 못 풀 문제는 아니었겠는가 다만 솔직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죠? 우리 책이 없는 거죠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학원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게 솔직하게 책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경우는 또 잘 없는데 없는 건 없다고 해야죠 괜히 막 없는데 마치 억지로 가짜 꺼려도 맞출 필요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 용어 하면 어? 아짜가 들어갔죠 불의 타 불의에 타격을 주는 게 이제 사시나 행시나 고등고시나 이런 데서 문제가 전혀 엉뚱한 예상했던 문제 말고 전혀 엉뚱한 문제를 할 때 불의에 타격을 주는 문제다 불의 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수험가에 있는 일종의 소건대 소건대 불의 타죠 불의에 타격을 받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수험 감각을 발휘하면은 문제를 아예 못 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한번 사후 약방문 계기가 나지만 그렇게 이제 한번 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아마 시중에 있는 다른 책이나 있는데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사 업무까지 책에 수록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5번은 요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6번 다음 중 학교급식법의 내용으로 오른 것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다만 이제 논란이 됐던 질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일단 1번 학교급식은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 일단 뭔가 틀린, 매끄럽죠? 틀린 질문은 아니죠 일단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2번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으로 한 식품비 그리고 급식 운영비인데 조리종사자의 인건비는 운영비에 들어가죠 물론 이제 조리종사자의 인건비도 뭐에 들어갑니까 급식에 관한 경비에, 넓게 보면 경비에 들어가긴 하지만 학교급식법 앞에 경비에 대한 개념정의에는 식품비와 급식 운영비는 있지만 뭐지? 급식, 조리사의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죠 그래서 그 자리는 뭐겠습니까? 시설 설비비죠 급식에 관한 시설 설비비 이게 되기 때문에 2번, 그래서 이거는 어디가 틀렸느냐 시설 설비비 조리사의 인건비 대신에 시설 설비비가 들어가죠 아마 해설해보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보시고 3번, 학교급식은 학생과 교직원 이거는 제 책에 제가 함정파는 거잖아요 학교급식법하고 학교보건법상의 뭐가 대상이 달라 적용 대상이 다르다고 했죠 학교보건법은 교직원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학교급식법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돈 내고 유료로 먹는 학교마다 형편에 따라서 돈 내고 유료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학교급식법상의 대상자는 교직원은 제외되죠 요즘은 제가 뒤에 확인해서 보시면 중요조문 확인학습에서 제가 요즘은 딱 그대로 있죠 그대로 낸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교직원은 아니죠 평소 때 우리가 모의고사나 인데서 아니면 교재에서도 아마 주요조문 확인학습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확인했던 거죠 이건 아니고 마지막에 4번 이게 수험생들 여러분들 시험친 분들이 다소 오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말장난이죠 뭐냐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해서 학교에 담는 업무를 위탁받으시죠 위탁이 있으니까 위탁업자가 맞을 것 같은데 위탁업자가 아니라 학교급식 공급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번과 4번 저도 이거 4번을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4번이 뭐가 틀렸지 한참 보니까 아 이거는 왠지 일단 1번은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지문들이죠 그러니까 합교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 그리고 형성에 도움을 주시는 식품을 고사한다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4번 지문을 가만히 유심히 봤더니 합교급식의 공급업자죠 그래서 공급업자이기 때문에 개념 정의에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4번도 틀린 것이 되겠다 그래서 위탁업자가 아니라 합교급식 공급업자라고 위탁이 있으니까 위탁업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걸 일종의 함정 말장난의 함정이죠 싹 그렇게 매끄럽거나 세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틀린 지문으로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틀렸고 1번 학교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움을 수 있는 식품을 구성하라 이거죠 정답은 1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고요 여기 이제 중요점을 확인하고 교재 398편이죠 딱 그대로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출제하신 분이 제 책 보고 냈다 농담 삼아서 하는데 제 책 보고 냈다 이렇게 강사들이 자기 책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할 때 자랑할 때 좀 허세를 부릴 때 내 책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딱 그대로죠 그 지문 그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함정을 파면 뭐를 할까 그런 심정들이 비슷한 거죠 그대로 응급이 되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한 조문들을 우리가 했었죠 학교급식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공급업자 이런 것들이죠 경비라고 했을 때 이 맞는 지문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 지문은 물론 딱 그 지문 그대로 나지만 우리가 충분히 모의고사나 있는 데서 우리가 이미 수차례 다뤄봤던 개념들이죠 지문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7번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과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지문으로 보입니다 딱 정답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먼저 1번 보시면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의 위생이나 안전관리 기준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야 되는 사항처럼 일견 보입니다 2번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급식 횟수 그리고 구체적인 영양기준에 관한 사항 3번 학교 우유급식 관련되는 거 우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이론 수업을 하면서도 우유급식에 관련되는 거 우유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특이하게 학원에서 심의자원을 거쳐야 된다 여기 있었죠 4번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및 완제품 사용 승인 그래서 보니까 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순간적으로 어떤 게 정답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1번 지문을 보니까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서 이런 사안은 뭐로 정하세요 대통령령 총리령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교육부죠 교육부령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하는 사안이죠 이거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서 어디로 교육부령으로 넘기라고 시행규칙으로 넘기라고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게 정답이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질문이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손쉽게 푸신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눈에 바로 정답 아까 우리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눈에 정답이 완전히 정답이 손을 줄 건 문제였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된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실제 조문의 대부분 다 있죠 조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인가가 쭉 나열되는데 그거는 눈으로 쭉 한번 9가지가 있는데 이건 학교급식 시행령이 있는 거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7번은 정답 1번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사안이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학교급식에 관련된 운영위원회 심의자문거리는 거 쭉 나였죠 거기 보니까 다 했죠 운영방식 물론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일부 좀 줄였죠 그리고 원산지 등급에 관련된 거죠 식재료 조달 방법 우유급식 실시 관련된 거 이거 우리가 쭉 한번 봐왔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20전 문제에서도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쭉 나있죠 학우니의 자문을 거쳐서 물론 선지가 조금씩 비슷한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중요하게 다뤘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좀 어렵고요 8번 문제 봅시다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죠 조리사 면허를 가진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직접 조리할 때는 조리사 따로 주지 않아도 되죠 운영자가 조리사면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죠 또 조리사가 영양사 자격을 갖거나 영양사가 조리사 두 가지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따로 별도로 둘 필요 없다 그게 2번이죠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따로 영양사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3번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죠 4번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는 조리사와 영양사 2년마다 교육 6시간 받는 거 이거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어적으로 제가 이런 거 함정 많이 봤죠 모든이 아니죠 모든이 아니라 뭐입니까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죠 모든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출제하는 사람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함정을 판다면 어떻게 팔 건지 출제자의 심리가 되어 보니까 손식구리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안 그래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이 워낙 또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소급법에서 충분히 모아해 볼 수 있으면 걸려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던 조리사가 아니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영양사가 되겠죠 그래서 2년마다 교육시간 6시간인 것은 집단급식소 종사자 종사하는 조리사, 영양사이기 때문에 4번 모든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크게 어렵지는 않는 문제였다고 평가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 조리사로서 이건 앞에 2번 지문이었죠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였다 1번 지문에 있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또 조리사와 관련된 지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밑에 4번 지문이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모든 조리사가 아니다 그런 지문들을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식품위생포상 영업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가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였습니까 중요하게 다뤘다 해가지고 근데 이걸 조문을 보면 눈에 참 잘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제가 작년 교재까지는 그냥 필기를 보충적으로 해드렸는데 올해 교재에 제가 업데이트 2020년 교재 업데이트 시키면서 박스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일단 그 뒤에 해설부터 먼저 보십시오 해설이 없나 여긴 없나 문제로서는 있었는데 아마 그 이런데 배부된 그 파일에 보시면 해설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저 뒤에 우리가 제가 뭐라고 했던 거 박스로 만드는 거일 수 있죠 박스로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었겁니다 박스로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그 박스로 만들었던 내용인데 지문이 꽤 길죠 그러면 이제 6개월 그대로 하면 6개월 2년 2년 3년 이게 이제 제가 편의상 결격기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격기간이라고 했는데 결격기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조문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고 난삽하고 산만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제가 박스로 도표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건 박스로 도표놓고 이제 뭐야 먼저 장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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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장소 같은 종류 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식품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식품 집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유예업소에서 고용을 유영업소에서 고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매매 알선했거나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게 됐는데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5년짜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위생 뭐였습니까 위해식품이나 병단 동물고기를 판매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5년이었죠 그래서 그걸 제가 도표로 만들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 뒤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조문을 제가 올해 교재에서 해가지고 뒤에 핵심 요점 정리 제가 페이지를 이건 수업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문제에서도 몇 번 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핵심 요점 정리 핵심 요점 정리 핵심 요점 정리 올해 교재입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박스 그러니까 제안 우리가 결격 기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작년에는 필기를 해드렸는데 올해 교재에서는 박스를 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요거 도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요거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 또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밑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닉네임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보다 더 뭐야 더 잘 정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리는 제가 했는데 이걸 머릿속에 외우는 건 여러분들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출처를 밝힙니다 아마 우리 조준화 카페에 보시면 댓글에 보니까 이거 하신 분이 하신 분이 이걸 자기는 이렇게 외웠다 하던데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기발합니다 이게 제게 아닙니다 원전은 저작권은 그분한테 있는데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장장자자자 그죠 어감을 사니까 장장자자자 그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장장자자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종식종식종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종 같은 종류 식품 같은 종류 식품 그리고 종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상당히 잘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제가 본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건 수업시간에 내가 인용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출처를 바뀝니다 제가 도표는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훨씬 더 잘하시는 거죠 저도 상당히 기발한 것으로 뽑아줬죠 그래서 제가 말을 도표는 제가 정리했지만 그걸 또 여러분들 끝으로 체화시킨 부분들이죠 그래서 장장자자자 종식종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입에 잘했죠 그리고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6 2 2 2 3 5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허가일 때죠 허가일 때가 됐고요 등록이라든지 신고일 때는 6 1 2 2 5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건 너무 기발하게 잘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인용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두 문자가 아니라 수험생들 중에 아마 우리 조준석 카페에 보시면 댓글에서 제가 문득 발견한 것인다 이건 제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건 그렇게 한 건데 그럼 이제 봐 근데 이건 결격기간인데 조문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라도 있죠 그럼 이제 결격기간이니까 이 안에는 안 되니까 다 보면 6개월이 지난 후죠 지난 후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6개월이 실제 조문은 지나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되는데 제가 문제를 보니까 이걸 해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제한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봐 영어보가 취소된 장소죠 장소인데 6개월은 장소인데 종류죠 그러니까 장종이 되겠죠 그래서 6개월 그러니까 6년이 아닙니다 6개월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키워드 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키워드 같은 장소죠 장소니까 두 번째 장 그런데 식품적계급이죠 식품적계급인데 청소년 장식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2년이 되겠죠 2년 지났으니까 6개월 2년 지났으니까 동일하죠 그렇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이건 지우려니까 그렇게 일단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3번의 지문을 보시면 썩거나 사과거나 서리거스 이제 우리가 위의 식품이죠 위의 식품 판매해 가지고 건강해주는 것을 판매했다 허가취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5년이었죠 일단 다른 거 몰라도 5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건 아직 3년 지났죠 3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죠 같은 자가 종류죠 그래서 종식 종식 종 아까 봤던 거 마지막에 5번에 있는 것인데 썩거나 사과거나 서리거스 위의 식품을 판매한 경우가 되겠죠 위의 식품을 판매했거나 병든 동물고기를 판매했다 그래서 취소가 됐죠 그러면 3년이 아니라 가장 중한 5년의 결격기간이 종이 되기 때문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거 보니까 같은 자죠 자 장장 자자 자가 되겠죠 그리고 종식 종식 네 번째 구역에 있는 거죠 그러면 6 2 2 3 5가 되겠죠 3년 이게 되겠죠 이거는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죠 4번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문에서는 허용해 줄 수 없는 것인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허용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고 1번 2번 3번은 4번은 허용이 되지만 이거는 가장 중한 5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가 결격기간을 여러 번 했죠 허가가 취소 같은 장소 같은 종식으로 같은 종식으로 할 때 하면 안 된다 장장은 6개월적인 교재에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320제에서 봤던 거죠 위의 식품 판매금지 위의 식품은 아까 썩거나 상하거나 한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중한 거 몇 년 5년이 있도록 요 지문들이죠 요 지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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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요거 요ing 요UE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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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일단 출처를 제가 밝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조리사 면허를 반드시죠. 이거 뭐 우리가 눈 감고 맨날 봤던 거죠. 그게 뭐 그냥 따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죠. 따로 표시할 필요도 없이 4번 조리사 보수 교육을 4번 지문인데 2번입니다. 2번 지문입니다. 다시 4번에 있는 걸로 있는데 2번 지문이죠. 보기상으로 선지상으로 업무 정지. 정지기한 중에 조리사 모하면 면허가 필요적 취소가 되겠죠. 정답은 2번.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 우리가 작년 문제 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작년 문제니까 교재에 있으면 또 어디에도 320제도 그대로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옳지 않은가. 이것도 뭐 그냥 정답이 손을 설고 있는 거죠. 1번 육류, 의류, 재소류 이건 각각 구분. 2번 원료보관실 등은 항상 청결. 3번 유통기간이 경관식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안 되죠.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거 안 되죠. 이따 정답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유통기간 지난 것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기준에 맞는 것이고요. 적합하도록 관리하라.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라. 조문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그리고 또 기존에 기출문제라든지 조리기능사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유통기간 보관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거 바꿔서 낸 것이겠죠. 또 320제에서도 같이 언급됐던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다. 모의고사에서도 언급을 했던 거죠. 모의고사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밑에 주님은 유통기간이 경관식품 등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보관할 수는 있다. 오지선단은 학회 문제거든요. 학회에서 학회의 문제들이 지문에서 불현덕 불현덕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죠. 같이 할 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 12번 식품위생법상 위의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식품이 아닌가. 이것도 쉬운 문제죠.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인체의 건강을 해치려는 것은 안 되죠. 썩거나 상하거나 설이거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을 수 없는 것. 우려가 있는 것은 안 되죠. 3번 영업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이거 아주 쉬운 문제죠. 영업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을 판매 못하면 안 되겠죠. 영업자가 아닌 자가 되겠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은 판매 등이 금지되는 거죠. 이것도 정답은 3번. 정답이 손을 들고 있는 거죠. 4번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이게 또 쉬운 문제입니다. 12번 정답은 3번. 나머지 다 봤던 부분들이 되겠죠. 역시 320제에서도 봤던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으로 갑시다. 13번 식품위생법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이것도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숱하게 봤던 거죠. 작년 연이어 2년 연속 나오고 있죠.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두 가지 기본하는 거죠. 1번 영업소동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제거하거나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이 되겠죠. 1번이 바로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다고요. 이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고요. 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수거나 검사를 하는 것을 지원하죠. 그리고 상태점검이죠. 상태점검은 가능하죠. 식품접객업자의 위생상태점검 그리고 행정처분 이행여부. 이거는 시행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역시 지원하는 업무죠. 지원하는 업무. 그렇죠. 그러나 폐쇄를 하거나 직접 조치하는 이 조치는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 빼고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식품위생감시원을 처리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정답 1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늘 봤던 문제들이죠. 자 14번. 14번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특수 용도 식품. 난이도가 있을 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죠. 특수 용도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과거에 표시 관련되는 문제가 식품위생법에 있던 시절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분가되어 나가면서 식품위생 식품 등의 표시 등 광고에 관한 법률 분가되어 나가면서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가 마는가라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었는데 올해 이게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일단 식품의 표시 등 광고에 관한 법률을 책에 수록을 해두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연식이 연식이 나왔지만 수험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에 표시하면서 했던 게 식품은 뭡니까? 식품은 식품이지 의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야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나 이런 표현들은 쓰면 안 된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새롭게 뭐야 새롭게 수험가에 진입하신 분들은 그 질문들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 2018년도 문제까지만 해도 표시 관련되는 게 시험 범위에 있었거든. 거기서 식품은 뭐일 뿐이지 식품은 식품이지 의약품은 아니거든. 그래서 아마 교재 보시면 28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교재 기준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행위의 법률 제8조에 보시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식품은 식품일 뿐이지 의약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용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온 거 하면 안 돼. 또 식품인데 식품을 뭐인 것처럼 밥은 보약이다 이런 표현들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 세 가지 밑에 뒤에는 블라블라블라가 있는데 이 세 가지거든. 그런데 이게 법률 규정은 있는데 제가 이거 할 때는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되지 않던 시절에 해두었던 건데 시행령을 봤더니 시행령을 가서 봤더니 거기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 아무거나 나간 파일에 보시면 해설에 보면 있을 겁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행위의 법률 시행령의 별표 이래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하면 안 되죠. 다만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시 광고는 제외된다니까 이거는 금지되는데 제외되니까 허용되는 거잖아. 그래서 허용되는 게 밑에 보니까 특수용도식품 중에서 임산부, 수유부, 노약자 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이죠.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책에 시행령까지 가서 식품의 표시 광고행위의 법률 시행령 별표까지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책에는 법률 규정은 일부 수록해놓는데 수업시간에서 잘 안 다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다만 올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되고 저도 이거 보는 순간 힘들겠다라고 싶은데 다만 5번 문제처럼 어떻게 접근할 건가 보니까 영양보급 그리고 2번도 영양보급, 4번도 영양보급이죠.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 그러니까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이건 이제 옛날에 2018년도까지 했던 식품위생법의 표시 규정이 들어있을 때 그걸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저도 이 조문 자체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저도 보고 낯선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추론하는가. 일단 보니까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영양보급, 영양보급, 영양보급 있죠. 그리고 5 보니까 식품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에 효과를 준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추론을 해본 것이겠죠. 그래서 표시등에 관한 걸 보면 이제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내년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보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기존에 충분히 나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까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공부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원래 한 2, 3년 하셨던 분들은 이거는 좀 유리한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마 그 해설지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4번은 3번으로 합니다. 여기 이제 완벽적중은 학원에서 한 건데 완벽적중이라기에는 좀 부끄럽고요. 조문에 있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이건 수업시간에서 제가 안 다뤘기 때문에 완벽적중이라고 표현한 건 조금 부끄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죠. 내년 대비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이건 우리가 늘 봐왔던 문제이고 눈 감고 보는 거죠. 일단 보고는 가장 일선에 있는 뭐입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최근에 법의계에 대한 관할 특별자치시장 세종이죠.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지체 없이 보고하는 거죠. 이건 뭐 별다른 설명 필요 없이 아주 쉬운 문제. 정답은 1번, 이건 또 모의고사라든지 기초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차게 다뤘던 문제죠. 그래서 정답 1번, 보시면 교재에서도 그대로 나와있죠. 중요한 점은 확인학습에서 그대로 또 언급이 됐던 거고요. 320제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아까 교재에서 문제도 있었고 320제에서도 실전 모의고사도 한번 다뤘던 지문들이죠. 그대로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적석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에 해당하는 것. 이게 또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카페에 보니까 게시판에 보니까 논란이 많은 질문인데 적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에 해당하는 것. 이건 뭐야? 뭐를 거치지 않고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해주는 거죠. 다만 적석판매대상식품이죠. 직접 최종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걸 적석판매제조가공업인데 총리령으로 정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본교재에서는 이게 수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뭐하면서 320제 하면서 학회 문제를 제가 끄집어내서 한번 문제를 제공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0제 보시면은 320제 해설강의 들었던 분들은 거기에 보시면은 82번 문제였습니다. 82번 문제인데 그거 하면서 이거는 교재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해서 적어두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업시간에 문제풀이하면서 좀 보완을 해드렸던 적이 있죠. 이것도 제가 카페에 가서 봤더니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선생님이 이거 보완해줬다면서 82번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짤로 해가지고 올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거기서 한번 언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냉동식품, 레토르트 식품, 의육제품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외되기 때문에 뭐야 적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등 냉동식품, 의육제품 그리고 다 보니까 특수용도식품인데 그중에 체중조절령 조제식품을 제외한다. 이 질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정답률이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정답이 분분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아마 카페에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던데 16번, 16번 이건 4번 그래서 이거는 적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 교재에서는 제가 분량을 좀 줄인다고 총리령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그걸 보완했냐면 이게 실제 320제 82번 문제가 학회에서 나왔던 문제죠. 물론 학회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 질문은 그대로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아마 통조림하고 병통조림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 하는 김에 추가해서 좀 더 보자면서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320제 문제풀이하면서 이걸 보완해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이 출제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많았지만 정답은 4번 냉동식품, 사실 병통조림 제품이 문제로 320제 학회 문제로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거 하면서 추구했던 냉동식품 그리고 레트로트 식품, 의육제품은 적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됐고요. 다만 특수용도식품은 또 제외 대상이 안 되는데 그중에 체중조절령 조제식품은 제외한다고 되기 때문에 제외하니까 허용이 된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허용이 된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죠. 그리고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적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에서 제외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조금 어렸던, 조금 어렸던 상당히 어렸던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기본 교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보완해서 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뭐 있습니다. 완벽접종, 이것도 사실 완벽접종이란 말은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유사접종 정도 됐죠. 이게 식품제조가공업이었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게 학회 문제였거든요. 학회 문제인데 병통조림식품 이게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거 제가 추가해서 320제 때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을 봤습니다. 17번,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용어정이. 이건 우리가 2년 동안 한다고 3년 만에 출제가 된 거죠. 용어정이. 그런데 별로 어려움을 없죠. 1번, 국민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미, 건강생활을 실천 등이 되겠죠. 일단 1번이 용어의 정의로 맞는 질문이죠. 5가 되겠다. 5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건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의 균형된 식생활. 균형된 식생활은 보건교육이 아니라 영양개선이죠. 제가 세 가지 말로 요약했던 걸 기억나요? 교육은 자발적으로, 영양은 균형 있게. 표처럼 제가 했던 거죠. 그리고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보건교육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균형된 식생활은 보건교육에 대한 개념정의가 아니라 영양개선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아니죠. 균형된 식생활은 보건교육이 아니라 영양개선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건강관리죠. 관리는 지속적이다. 그런데 보니까 일상생활에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 그런데 일단 잘 모르겠지만 지문이 그럴싸하긴 하지만 수동은 아니죠. 관리를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국어 문제고 출제 센서가 되겠죠. 문제를 푸는 센서죠. 관리를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이게 거슬리죠. 다만 이거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국민건강정지법이 현재 개정이 돼가지고 2021년도 해설지에 보면 아마 나올 수 있는데 2021년도 12월 4일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아니야. 아마 후년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신체활동장려라고 해서 국민건강정지법이 대폭 현재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시행시기가 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해설지에 보면 참고 있죠.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 이건 이제 뭐가 됩니까. 신체활동장려라는 새로운 용어가 신설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2021년 그러니까 내년 12월 때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도 이건 안 나오는데 그걸 출제하시는 분이 먼저 땡겨서 한 것 같습니다. 땡겨서 한 거죠. 그런데 다만 이 지문 자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관리를 수동적으로 한다. 이건 좀 어색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추론을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린 질문. 4번 역량계산 이건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뭐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지문을 전혀 엉뚱하게 갖다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량계산 아까 뭐입니까. 역량 균형된 식생활이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다면 뭐야. 교육은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역량은 균형 있게. 그리고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거 지문은 어디 하나에 맞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문들이 좀 어색하게 꼬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틀린 지문이죠. 아까 보시다시피 17번 국민건강정의법 용어의 정의나 1번이 정답으로 되겠다. 뒤에 뭐 용어도 정의나 했죠. 그대로 다 나와있는 보건교육 것에 제가 묶어서 했죠. 교육은 뭐입니까. 자발적으로. 역량은 균형 있게.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처럼 설명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거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뭐 또 310제에서도 다뤘던 지문들이 다 그대로 나와있는 것들입니다. 자 18번 학교 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적합한 것. 이게 뭐 또 시험 문제죠. 숫자는 늘 민감한 건데. 또 우리가 작년에 시험 문제 기초. 2018년도 기초 문제 등장을 했었고. 그래서 그건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동. 냉장 해동 10도는 맞죠. 그런데 전자레인지 해동. 그런데 흐르는 물은 30도가 아니라 21도가 되겠죠. 숫자는 늘 나오죠. 2번 식품 바닥 작업대 60cm. 이게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50cm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바꿔서 변형해서 나오기도 했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3번 이거 보통의 건강 진단은 뭐예요. 1년에 1회가 맞죠. 일반 영업자들의 경우. 그러나 학교 급식에서 급식 종사자는 좀 더 자주 하죠. 그래서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그렇게 되죠. 틀렸고요. 그리고 급식 이건 우리가 늘 했던 거죠. 조리 후 4시간이나 2시간이죠. 이거 숫자는 다 숫자 물어보는 건데 또 너무 여러분들을 봤던 문제들이죠. 모의고사에도 봤고 기초 문제도 봤고 교제 다 여러분을 봤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정답은 2번. 교제에서 재작년이었군요. 재작년 교육청 문제에서 6개월. 그러니까 그 지문을 숫자를 다시 바꿔서 하죠. 6개월 60cm 뭐 그런 것도 이쪽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조리 후 2시간. 이게 아니죠. 2개월 맞는 지문이죠. 또 6개월 그 문제 그대로 등장을 한 것이겠죠. 우리가 늘 봤고 또 이게 뭐 해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봤던 지문들이죠. 네. 그래서 18번이죠. 18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의 준수상. 이것도 우리가 쉬운 문제죠. 뭐야 내장을 조리했을 때 기계의 세척하고 살균하라고 하면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도마칼 이거 한 다음에 역시 살균하고 열탕 방법으로 하면 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할 때는 뭐입니까. 검사받아가지고 마시기 적합한다고 인정된 것만 되는 거죠. 3번호. 그런데 4번이 정답 손을 절고 있는 거죠. 식중독 발생하면 폐기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원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적시 폐기하면 안 되죠. 이건 여러 번 봤던 거죠. 폐기하면 안 되고 원상태를 보존을 해야 원인 분석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할 때는 식재료를 폐기하면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된다. 아주 쉬운 문제죠. 정답은 4번. 계속 봐왔던 문제들이죠. 봐왔던 문제들이다. 모의고사나 인데서도 다 언급했던 지문들이니까 잘 고려해서 보십니다. 3번 지문이 그대로 있죠. 적시 폐기하거나 소독하라. 그건 아니죠. 폐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문 그대로 등장하는 거죠. 320제에서 나왔던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가 책에서 다 커버,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 다 대부분 다 커버된 부분들이 있죠. 마지막 문제 20번 식품위생법상 각종의 임기나 유효기간으로 오른 것으로 짝지어지는 것. 숫자는 저 뒤에 우리가 몇 페이지입니까? 저 뒤에 식품위생법에 자주 나오는 숫자, 주요 숫자 제가 딱 한 번 묶어놓은 거죠. 교재로 보시면 올해 교재를 계셨을 때는 448페이지였죠. 448페이지에 보시면 그 페이지에 이 내용이 지금 보기 주어진 게 다 있습니다. 다만 역시 혹시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일단 식품적격업소 위생등급의 유효기간 3년, 식품위력추적관리준수여부조사평가 4년, 그 다음에 인정유효기간 3년, 임기 2년 이렇게 되어있죠. 일단 당장 눈에 띄는 지문은 어떤 겁니까? 제가 또 많이 강조했던 인정을 받으면 인정은 조금 더 보통은 우리가 뭐예요? 출입검사기간이 줄여준 게 2년이었지만 인정은 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더 길다고 했죠. 인정유효기간 3년이 중요하다 했죠. 일단 3년 이게 눈에 띄지. 그럼 디겟은 옳은 것이니까 맞잖아. 맞으니까 당장 뭐하고 하면 탈락. 1번과 3번은 탈락이 되겠죠. 그럼 이제 기역, 디겟, 디겟, 리얼 두 가지가 되는데 식품적격업소 위생등급 대부분의 등급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이 2년이죠. 2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 되겠죠. 이거는 탈락. 그럼 이건 탈락.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몰라도 사실은 충분히 눈에 띄 수 있는 것. 조합형은 또 이렇게 푸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식품이력추적관리. 우리가 4년.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4년이라는 숫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좀 낯선 질문이죠. 그래서 조사주기는 보통 3년이 되겠죠. 의무적으로 할 때는 2년. 3년, 2년 두 가지였기 때문에 4년이 아니라 뭐입니까? 신청을 한 사람, 희망자는 3년. 그런데 의무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기준을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은 2년이 되겠죠. 3년, 2년. 그래서 틀린 것이죠. 그리고 4번 식품위원회죠. 위원회 임기는 2년.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등장하는 각종 숫자들에 보면 또 다 나와 있는 부분. 아마 아까 448페이지죠. 한 페이지에 있고 다 있는 것이니까. 물론 거기서 다 찾아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역시 448페이지에 보면 자주 출제는 주요 숫자라고 했고 한 페이지 안에 448페이지에 그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보니까 내용. 위생등급 2년이 되겠죠. 2년. 그리고 인정받으면 3년이 되겠죠. 그리고 인정에 대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력추적관리죠. 이력추적관리죠. 거기에 보니까 3년마다 준수에 불평가하죠. 그러나 의무적으로 했을 때는 2년마다. 그리고 밑에 식품위생심의의 임기년. 딱 숫자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만으로도 인정유예계는 3년이다. 이거 봤었죠. 문제에서도 봤고요. 자. 이상으로 20문제. 20문제 다 해설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치고 나면 늘 아쉽습니다. 아쉽고 좀 더 할 걸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아쉬운 마음들이 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답안지는 우리 손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지나간 건 지금 후회해도 의미가 없죠. 어쨌든 다들 시험치들하고 고생하셨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 편하게 쉬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또 노심초사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친시험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리는 게 내용까지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일단 지금 당장 공부를 한다고 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발표 날 때까지는 발표 날 때까지는 그런데 발표 날 때까지 카페 보면 카페에 자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수험생활은 그랬으니까 뭔가 새로운 정보가 없을까 해마다 나오는 게 카트라인이 얼마나 될까 나는 점수가 이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가 카트라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제 뭐야 뭐 수험생들 불안한 마음은 제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아예 그냥 뭐 그 카페에서 점수가 얼마를 올라왔다고 해서 합격할 게 불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 결과가 달라지는 않거든요. 뭐야 아무리 논쟁을 불려도 교육청 컴퓨터는 이미 뭐야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가채점을 하게 되고 컴퓨터 돌아가기 때문에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모를 뿐이기 때문에 너무 카페에 오며 가며 하시면서 그게 뭐 노심초사하거나 또 보면 수험생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디 그거는 자제하시고요. 한 번씩 들어와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들어와서 하시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는 마시고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는 마시고 일단 차라리 푹 쉬시고 발표가 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좀 소홀했던 가정 제가 시험치기 전까지는 가정을 버리시라고 했는데 시험을 치셨기 때문에 태세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가정을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애기들 그동안 좀 잘 돌아보지 못했던 애기들한테 좀 잘 하시고 아마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가 한 달 정도 시절새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최소한 한 달 안에는 한 달 안에 대부분 다 발표가 나는 거니까 발표 나면 또 발표 나면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발표 나면 그때 준비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는 마음은 좋지만 잘 안 될 겁니다. 굳이 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국사나 있는 것들 국사 다른 과목도 있지만 국사 같은 것은 단기간 내의 시간을 학습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편안하게 한 번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국사나 나머지 국어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국사 같은 것은 한능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편안하게 한 번 보시는 거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너무 뭐야 발표 날 때까지 시험 점수라든지 카트라인에 과몰입은 하지 마시고 과몰입은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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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을 취하시고 발표를 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시면 될 것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시험 지나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많이 하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가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험이란 게 냉정하게 합격한 분들과 불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혹시 또 오늘 했던 문제들 중에서 뭔가 좀 이의가 있거나 아니면 또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있으면 카페 카페도 제가 한 번씩 저도 뭐 요즘 워낙 정신이 없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학원에서 우리가 또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보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답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시험 지나고 고생하셨고요.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